여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이 양반이 바로 전설에 말하는 요인금. 원래 이름은 방운입니다. 방운의 나라는 어때요? 당나라입니다. 방운이 세웠던 나라는 당나라예요. 그 다음에 순이 나오죠. 순의 나라는 우입니다. 그리고 하우시 어때요? 우나라는 어때요? 하우시라는 하나나라는 어때요? 우는 뭐다? 하나라면서 문명이 원래 본인의 이름입니다. 문명. 그 다음에 뭐냐? 순, 방운우,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여러분 잘 아시죠? 요순우가 뭐냐면 유학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제 강의 들어보면 제가 질문하면 이상할 겁니다. 요순우가 선양을 했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선양, 그죠? 아주 내가 너를 만났다. 내가 네한테 제의를 전해주겠노라. 이래가지고 아무 피해 없이 어때요? 피 갈림 없이 그냥 아주 선양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유학은 공부를 합니다. 이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요까지는 이야기할 게 없는데 선양을 했다면 왜 나라 이름이 왜 바뀝니까? 순임금이 쉽게 말하면 당나라 이름을 방운이 요임금이 썼다면 순도, 우도 전부 다 어때요? 무슨 나라 써야 됩니까? 선양을 했다면 당나라 써야지. 왜 하나를 세우고 우라는 이름을 써요? 나라 이름을. 그게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런 이름이 선양을 했다고 돼 있는데 왜 나라 이름은 다 바뀌어버리느냐.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이런 관련된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족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임금, 순임금, 요순, 우탕, 문무주공이라죠. 중국의 성인을 이야기할 때 요순, 우탕, 문무주공이라는데 문제는 뭐냐. 이 양반들이 전부 다 한 조상의 아래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누구냐면 조상이 황제헌은 씨입니다. 황제헌은. 헌은으로부터 나오는데 황제헌은으로부터. 그런데 황제헌은은 누구냐. 조상이 공손 씨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공손 씨고 공손 씨의 조상은 누구냐면 소전 씨입니다. 소전 씨. 소전 씨의 조상은 고시 씨로서 원래 배달국대의 신하입니다. 환웅천왕의 신하가 고시 씨인데 거기에 소진 씨가 나오고 소진 씨의 어떻습니까? 별파가 뭐냐. 공손 씨가 나오면서 지금의 황제는 중화의 요순, 우탕, 문무주공이라서 주공회의 어떻습니까? 후계가 쉽게 말하면 그 라인이 나오고 소전 씨로부터 직계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염제신농 씨입니다. 염제신농 씨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진주강치 씨죠입니다. 진주강치이죠. 여기 나오죠. 염제신농 씨, 강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바로 치우천왕. 치우천왕도 진주강치입니다. 강치입니다. 처음 듣는 분 있죠? 그런 기록 있어요? 기록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뭐냐. 치우가 강 씨라고 나옵니다. 역사 기록에 나오고 있고. 자, 이래서 보시면 어때요? 황제헌은으로부터 요인금, 순인금, 전부 다 말했던 방금 드렸던 요인금, 순인금, 우도 전부 다 황제헌은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황제헌은이 그러면 어때요? 염제신농 씨가 동의족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전 씨도 동의족이고 고시 씨도 동의족이죠. 그러면 황제, 공손 씨, 황제헌은 씨도 당연히 어느 종족이 돼야 됩니까? 동의족입니다. 웅족이에요, 웅족. 동의족에서 웅족인데.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 지금 어때요? 중화문화의 한족의 시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문화가 그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염제신농 씨와 황제헌은이라고 해서 여망지손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하지만 여망은 중국 한족의 시조가 아닙니다. 이런 거냐. 지금 중국 문화이기 때문에 깊게 말씀을 못 드리고 단지 역사적 계보로서 여러분께 다채호가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이쪽 지역 때 여러분들 중국의 모든 성인들은 뭐다? 황제헌은이고 그 뿌리는 뭐냐면 소전 씨다. 소전 씨는 동의족입니다. 이것만 결론 보시면 다 하시는 겁니다.